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노는 한강 작가는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자 간의 연결에 대해서 독특한 인식을 지닌 현대 산문의 혁신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허희 문학평론가와 함께 한강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최근 미국에선 FKA 자유조선인협회가 결성돼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 이사장 맡은 재미안보전문가 오공단 박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 월요일부터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에서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뭐냐는 질문 받으시면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세요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국감 나흘째인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정말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 남겼는데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여야 정치인들 중에 지금 축하 메시지를 안 남기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또 책이 있는 분들은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축하 메시지를 발표를 하셨는데 눈에 띄는 건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특이한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강 작가를 책으로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오디오북으로 먼저 접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오디오북을 듣고 자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제 밤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날도 오는군요 라고 하는 소감을 남겼더라고요 정말 전 국민이 기뻐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자 재보궐선거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내일 진행됩니다 오늘 투표는 뭐 거의 다 끝나간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본투표 불과 닷새 남았는데 부산 금정 전남 영광 최대 승부처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님 부산 금정을 한동훈 대표가 아마 세 번 방문했을 거예요 내일 또 갑니다 내일 또 갑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네요 자 그런 것이 이게 접전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예측들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텃밭이나 안방이라는 용어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표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한동훈 대표도 여러 번 이제 부산 금정을 찾는 것이고요 오늘 좀 깜짝 놀랄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죠 이분은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상당히 놀랄만한 고인 모욕 발언을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틀 전에 아 뭐였죠 뭐냐면은 그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 의미를 또 찍어줄 거냐라고 했는데 이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규책사회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청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임기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한 고인 모독 발언 거의 뭐 제2의 노인 평화 발언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부산금정 유권자들께서 좀 단호하게 응징하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부산금정 투표자들의 응징 우리 송 대변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지 부산금정 현지 판세랄까 분위기랄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단일화 이후에 접전 양상이죠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이 딱 한 번 과거에 이긴 적이 있을 겁니다 힘든 곳이죠 그런데 어찌 됐든 후보 단일화의 효과도 있지만 야권이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과거 같으면 뭐 힘든 선거가 됐지만 이분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단일화 성사 이후에 야권 표결집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남 영광에서는 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진보당 3파전이 치열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자꾸 전망을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한데요 이게 무모한 질문이긴 한데 어저께 스포츠 코너에서 저희 스포츠 아주 전문 기자죠 저희 KBS 기자한테 우리 김한수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요르단전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2대 0으로 이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휴 실화입니다 그래서 또 여쭤볼게요 자 영광, 전남 영광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 또는 아직은 모른다 어느 쪽입니까? 조심스럽지만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가 몇 군데 나왔는데 진보당이 상당히 선전하는데 3자 구도입니다 3자가 좀 팽팽하고 최근에 조국 혁신당 후보가 조금 빠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세 후보 다 유의미한 지지율을 받고 있어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조직력 또 호남 정서라는 게 이렇게 또 우리가 남의가? 우리가 남의가 영남 정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할 때 또 심판할 때는 또 강하게 하면서도 적어도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맞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에 힘을 줘야 된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게 막판에 작동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조직력과 그런 저변의 민심 이런 걸 고려하면 넉넉하게 이기는 어려운 선거는 그런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소하게나마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될 거로 봅니다 각 정당별로 이 선거에 임하는 컨셉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고 여당하고 진보당 같은 경우는 지역 일꾼론 각자 달라요 송영훈 변호사님 보시기에 막판에 이제 닷새 남았는데 어떤 게 어떤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구청장과 군수 선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맞죠 여기에 이제 중앙정치의 어떤 이슈를 지나치게 가지고 와서 정쟁화하는 것이 사실 이 선거의 본질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책 사유가 있어서 발생한 선거가 아닙니다 기존의 기초단체장이 사망해서 발생한 선거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남 국선군수 재선거죠 거기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천했던 국선군수 후보가 당선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규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보통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상계인데 국선군수는 공천해놓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의원이 돌아가신 금정구청장에 대해서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는 그런 무리한 선거운동에 대한 역풍이 작동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협공에 고전하고 있죠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그 고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바닥 민심의 그 녹록지 않은 상황 그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호남의 농민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에 민주당이 그동안 몰두해오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좀 따끔한 회초리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과 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낮잖아요 이게 이번 선거에도 지역 일꾼 뽑는 선거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마 그 바로 밑을 겁니다 다른 강화군수라든가 호남 연관군수 곡성군수는 어느 정도 실제 승부가 예측 가능하고 특히 연관군수나 곡성군수는 진보당의 약진 속에 3자 구도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굳이 정부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역 내 민심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정구청장 선거는 다르죠 거기는 뭐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벌이는 곳이고 당연히 이겨야 될 것으로 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어떤 모멘텀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야권 후보가 앞서가는 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지역 일꾼론만을 가지고는 해석될 수 없는 문제죠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부산에서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고 그게 이번 전체 보궐선거 중에서는 그래서 금정구청장 선거가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그런 민심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전통적 강세지역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패하거나 전남 영광에서 민주당이 패하거나 그러면 어떤 당의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거에 좀 균열이나 그런 파장이 올 거라고 보세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여야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 김경지 후보가 이긴다 이러면 국민의힘에는 타격이 크죠 어쨌든 윤석열 정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명태균 씨 문제, 김대남 씨, 국정계의, 김건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책임론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도를 얻어서 당대표가 돼서 치르는 첫 선거입니다 본인의 책임하여 치르시는 선거인데 이 국면을 전환시키라는 당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의 행보를 보면 그런 요구가 반영된 어떤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느냐 약간 회의적이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회의적이죠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할 얘기도 하고 당이 굳이 그걸 정치적 차별화라든가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의 타산 쪽을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당대표 이 기대에 못 미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관계 볼 때 왜 더 세게 얘기 못했느냐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의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당 입장에서 당 입장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제일 마음이 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동안에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에 정권을 내주고 나서는 보수 유권자들도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마인드를 탑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부산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전략적 선택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어떤 의미의 전략적 선택이냐 만약에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을 때는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여당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을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독대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독대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현안도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권이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하고 정말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대통령실도 답을 마련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독대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산금정의 유권자들께서도 여기서 여권 전체가 선거 결과의 후폭풍에 사로잡히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경고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니 최종 투표에서는 그래도 여당 후보를 지지를 해서 앞으로 여권이 좀 안정된 기반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은 마련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감 나흘째인 오늘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야당이 추진 중인 상설특검 관련해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추경우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설례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이고 위원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이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위법적이고 위원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 저지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청취자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국회가 결의를 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의결을 하면 특검 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총 7명인데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의 회장 이렇게 법조 3륜이 1명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1교섭단체가 2명 그리고 다른 교섭단체가 2명 그러니까 보통 여야가 2명 2명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7명 중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명, 그러니까 법조 3륜 부분은 법률에 있고 나머지 국회 몫은 국회 규칙에 있어요 그걸 2014년에 상설특검법과 하위 규칙을 여야 합의로 동시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규칙을 한 번 더 개정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서 원하는 특검 후보를 입맛대로 골라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국회 규칙마저 고쳐서 애초에 그 상설특검법의 정신에 반하는 애초에 디자인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의 상설특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야당 추천 위험만 4명이 들어가서 특검을 고르면 입맛대로 특검 후보를 고르겠다고 하는 기존의 개별특검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것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위법적이고 또 검사는 행정부의 영역인데 그 대통령의 임명권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위헌의 의심마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여당과 같이 하면 진척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상설특검도 그렇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페도록 볼 때 지금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위법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국회법의 위임 취지에 맞지 않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국회법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고만 돼 있지 여야 간에 공평을 기하라든가 이렇게 위임의 구체적으로 대응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규칙 안에서 국회가 재량권을 통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야 중에 누가 압도적 다수냐 이런 걸 상정하지 않고 해놨기 때문에 위임의 어떤 원칙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고 위원이라는 것도 야당에 추천을 하면 이게 이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 적법 절차 원칙 침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특범법 중에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 범죄 심판 제청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때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특헌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현직 대통령의 의혹이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정당 정치의 현실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정당성이나 상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오히려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당과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야당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특검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설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다 반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법도 아니고 위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설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6년 특검 때는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말씀하셨듯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했죠 그래서 야당 추천 특검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국회 규칙을요 상설특검법을 제정하면서 2014년에 동시에 제정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 후보를 입맛대로 고르기 위해서 고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평소에 그렇게 비판에 맞이하는 법기술자적 태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파고드는 듯한 모습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과 채혜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하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실력과 용기를 보여주셔야 국민께서도 한동훈 대표님을 조금이라도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님 용기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상대당을 향해서 되게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실력, 용기, 결단 기대한다 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요즘 여러 가지 전향적인 발언 많이 하셨잖아요 이대로 대통령 신의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처나 조치가 없으면 특검 막기 힘들다고 하셨고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도 국민 노토폐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 사실 문헌 그대로를 보면 기소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제 그런 의지를 갖고 국민적 어떤 시각에서 이거를 대통령 만나서 관철시키겠다는 어떤 의지로 볼 수 있겠느냐 아직은 좀 그렇지 못하고 아직 믿없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겠네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당장에는 재보궐선거가 오늘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고려한 발언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 놓고 두 분이 만나기 전에 아마 조율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지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이런 게까지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외에 사과 또 정치활동 대외활동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 그리고 제2부속실 이런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만 갖고는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선은 넘어갔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국민적 눈높이와 다른 결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동훈 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좀 관철시키고 대통령 앞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야만 이 상황이 지금 국민들을 납수시킬 수 있지 대략 그렇게 꼬리 자리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과 내지는 대화활동 중지 이런 정도의 합의만을 가지고는 지금 상황이 해결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께 비슷한 질문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어떤 취지고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일단은요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아마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 그리고 사안의 본질과 내용과 성격에 맞는 정무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특검특검하잖아요 그야말로 특검 만능주의 기승전 특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도이키모터 사건은 수사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록이 이미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거와 법리를 따라가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고려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검찰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와서 특검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한다 그것도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정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 특검에서 뭔가 민주당이 원하는 답정너식 특검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런 점을 좀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 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 기소를 하라는 얘기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한 대표 발언이 세진 게 독대를 앞두고 얘기할 거에 어떤 어느 정도의 예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민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정당으로서는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도 충분히 듣고 있고 저희도 듣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일국의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미 조사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고려를 일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대를 하게 되면 뭔가 내놓을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송영 대변님은 결과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앞서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한 번의 독대만으로 뭔가 충분한 결과 이루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자주 뵙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김건희여서 무용유산원로 문화생들이 참석한 오창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가야금 연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김연사에게 연주를 상납했다 청와대가 기생집이냐 이렇게 목소리 높이다 이제 욕설까지 했습니다 국악계에서는 국악인들을 모욕한 발언이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조기웅 부위원장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비판을 해도 그런 용어를 쓰시니까 본질이 없어지고 적절하지 않은 용어만 남는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의원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극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고 야당 의원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데 표현은 매우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공감을 얻기 어렵죠 그 KTV 공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청와대 정원에서 KTV 측에서 밝힌 내용하고 실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문석 의원이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뭔지는 아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위해 마련해 무슨 연주회처럼 이렇게 공연처럼 돼버린 거고 실제 그렇게 계획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양문석 의원의 말 때문에 그게 묻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양문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일단 그 공연 리허설인가요? 그 관람 자체는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양문석 의원도 굉장히 잘못된 발언을 했고 사실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성인식이 어떠하고 또 특히나 국악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 기생 운운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양문석 의원이 평소에도 사실 언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콜걸인가 콜검인가 라고 하는 그 입에 담지도 못할 민망한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국회의원답지 못한 언행은 정말 민주당에서 윤리위에 회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좀 따끔하게 제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민주당 전체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 아닌가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기현 부위원장은 이건 참 문제가 많은 사안이다 그렇지만 두 분이 공통된 얘기는 어쨌든 말은 부적절했다 그런 말로 이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답게 이미 정체 긴 구간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영남권 북대구 부근 1,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도동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입장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 영남권 금호 분기점 진입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더 이동해서 노포분기점 부근 2,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역시 차량들 서행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쪽으로는 충주분기점에서 감곡사이로 14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반대 창원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사이와 이후로는 낙동분기점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해연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는 송악에서 서해대교 사이와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부근 다시 팔탄분기점 일대와 비봉에서 팔곡터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디내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에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소설가 한강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건 지난 2000년 곧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탄 데 이어서 두 번째로 24년 만입니다 허희 문학평론가 모시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의미와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허희 평론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 늦게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라셨습니까 아니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셨습니까 둘 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강 작가가 언젠가는 받을 텐데 아 그 시기가 좀 빨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스웨덴 한림원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를 하며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성취한 한국 작가 한강에게 수여한다 라고 평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강 작가가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역사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5.18 광주 그리고 제주 4.3을 전면한 소설을 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채식주의자로 대표되는 인간의 내면성에 집중했던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으로 한강 작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높게 평가받아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두 개 소개 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1373님이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내가 받은 것처럼 뿌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하셨고요 송유성님은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축하합니다 이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선 허위평론가님 스웨덴 한림원이 밝힌 선정 배경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강 작가 수상 소식 듣고 놀란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올해 유력 후보 몇 명 거론되는데 또 거론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올해는 그렇다면 본래 어떤 작가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까 네 보통 서구에서는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을까 하고 배팅 업체에서 배당률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그때 가장 높은 배팅을 받았던 작가가 바로 중국의 찬쇠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작품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전위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카푸카다라고 불리고도 있는 아주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였습니다 또 호주 소설가인 제럴드 머네인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의 무라카미아루키 등이 올해 받지 않을까? 라면서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그런 배팅 업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게 그 순위에 없었던 한강 작가가 받게 된 거죠 그 순위라는 거는 손가락 정도입니까? 보통은? 네 아예 한강 작가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받을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 도박 업체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아들과 저녁 먹다가 들었대요 본인도 되게 놀랐던 것 같고요 우리 문학계 경사 중에 경사입니다 우리 평론가님 주변 반응 어떤지 주위에서는 어떤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네 우선 제가 처음 소감을 말씀드린 대로 우선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또 노벨문학상이 사실은 한국 문학계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잖아요 그게 드디어 이뤄지면서 한국 문학이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또 다른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평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자 한강 작가 작품이 사실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출간돼 있다 보니까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반응도 뜨거운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뭐 일례를 들자면 한강 작가 작품을 번역 출간했던 프랑스 그라세 출판사는 언젠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탈이라 생각해왔다면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본인들 수익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더 좋아했나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저는 그 수익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되면 프랑스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출간한 출판사 역시 수혜를 입을 테니까요 또 동시에 개인적인 응원도 또 편집자로서의 안목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노벨문학상은 생존한 작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봤는데요 이 한강 작가의 소설 가운데 작별하지 않는다를 프랑스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의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디치상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은 것은 노벨문학상 뿐이다 라는 기대가 주변에도 많았고요 그런 바람이 이렇게 평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존한 작가에게 준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강 작가가 50대 중반이 아직 될까 말까 50대 초반입니다 젊은 편이죠 젊은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아니에르노라든가 바필런이라든가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기억해도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한강 작가는 이제 50대이고 앞으로도 한창 활동할 여력이 많이 남은 작가인데 그런 점에서 더 의외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한강 작가는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수상 소식 전에 듣고 주변 작가들로부터 영감받았다라는 소감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 수상 소감을 조금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한강 작가가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은 여러 작가의 노력과 힘이 본인에게 영감을 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수상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책 읽고 상책을 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이 수상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들과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축하를 하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또 본인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자 한강 작가 아버님도 이상문학상 수상한 바 있는 한승원 작가신데 아마 아버지와 딸이 같이 이상문학상 수상한 거는 유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또 소감도 밝히셨어요 맞습니다 이 한승원 작가가 아재아재바라재라는 작품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고요 1988년에 해변의 길손이라는 작품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가 2005년에 몽고반점이라는 작품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부녀가 이상문학상을 받은 건 최초죠 그리고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조차 이 노벨문학상 소식에 정말 너무 멍하다 이거 한강 작가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본인도 소감을 밝혔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이미 첫 작품부터 나를 뛰어넘었고 정말 하나하나가 명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지난 1994년 처음 등단한 이후에 시적인 단어와 친밀한 구성력이 돋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요 우리 문학계 젊은 작가 가운데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작가로 꼽히고 있고 아까 스웨덴 할리먼은 이런 이런 이유로 선정했다 이런 이런 작가다라고 평가는 하고 규정은 했는데 우리 허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한강 작가 어떤 작가인지 좀 평가를 해주세요 네 우선 한강 작가가 1970년생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공부하고 아까 94년에 등단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24살의 소설가가 된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 1년 전에 23살에 시인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시적인 문체를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시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강 작가는 소설뿐만 아니라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작품도 2013년에 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 이러한 면모를 좀 고려하실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95년에 여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첫 소설집을 낸 이후에 정말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와 같은 장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강 작가를 이제 세계에 알렸다 그럴까요? 국내에도 더 널리 알린 게 2016년 채식주의자가 부커상 수상하면서인데 채식주의자, 이건 어떤 소설입니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은 연작소설입니다 연작소설이라고 하는 게 단편이 좀 여러 개 묶여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주인공인 영애가 음식, 그러니까 육식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다른 생명을 죽이는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 폭력에 대한 저항 그렇습니다 몽고반점이나 나무불고 같은 이 작품이 이 작품이 같이 묶이면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집으로 묶여 나왔고 이게 2007년에 한국에 나왔고 2016년에 부커상을 받게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은 작품인 거죠 그런데 3년여의 채식주의자 지필 기간 동안 무척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강 작가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작가를 괴롭혔다고 보십니까? 한강 작가 본인의 말로는 그 작품을 쓸 때 주인공을 둘러싼 여러 이미지들을 찾고 있었는데 과연 그 이미지들이 정말 딱 맞을까? 어떤 것이 정확한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강 작가가 갖고 있는 시적인 연상작업 시인으로서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처음 채식주의자가 부커상 수상했을 때요 또 번역의 힘이 컸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를 받은 것이 정확한 명칭은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이거든요 맨그룹의 후원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커상이라고 불립니다만 인터내셔널 부문의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된 소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번역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거든요 수상자 역시 작가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번역자에게 함께 수상을 합니다 또 상금도 절반씩 나눠서 줘요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이 번역가가 영어로 한강 작가의 한국어가 갖고 있는 묘미를 살리면서 이 작품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상이 가능했다 이런 평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 역시 소설에는 톤이 중요한데 그런 번역의 톤을 정말 이 데보라 스미스가 잘 살렸다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때 수상할 때 화면을 보면 둘이 같이 올라갔던 그런 그 화면이 기억이 나네요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적 서사 속 인간의 아픔 고뇌를 녹였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죠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에서 모티브를 받은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가 나왔을 때 저도 북토크를 한강 작가와 함께 하면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한강 작가의 말이 기억나는 게 광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 때는 한강 작가가 이사를 위해서 서울로 왔던 때입니다 그 광주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언젠가 내가 이 작품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졌고 또 이 작품을 쓸 때 광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폭력의 문제, 학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 작품을 쓴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이성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라 소설을 쓰는 내내 아팠다라는 고백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그저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이 작가가 정말 심신을 기울여서 쓴 역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뼈를 깎아서 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작년에 신간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을 불리는 메디치상 받았는데 한강 작가 본인이 노벨위원회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방금 당신에 대해 알게 된 사람에게 어떤 책부터 읽으라고 제안하고 싶은가라고 물었더니 작별하지 않는다 하고 흰 두 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짧게 소개해 주세요 한강 작가의 가장 근작이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소설가인 경하, 인선, 인선의 엄마인 정심으로 옮겨가면서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한강 작가가 5.18을 비롯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와 대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고요 흰이라고 하는 작품은 한강 작가가 흰색의 이미지를 가지고 마치 시처럼 쓴 산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김희영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젊은이들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대형 서점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도 하는 등 독자들 호응이 뜨겁습니다 문학계 출판계는 일단 반가워하겠어요 영향을 실제로 미치리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또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절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거대한 사건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 가볍고 요즘 트렌디한 이야기가 주목을 끌기 쉽지만 좀 한강 작가처럼 진지하고 묵직하게 인간의 실존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이런 작품에 앞으로도 많은 독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한강 작가 외에도 외국에서 주목하는 우리나라 작가들 뭐 여럿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세 명만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북허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한강 작가 이후로 한국계 작가들이 역시 올라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저주토끼를 쓴 정보라 작가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을 쓴 박상영 작가 그리고 고래라는 작품을 쓴 천명관 작가 등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문학상 수상작은 아니지만 국내외 독자들의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불편한 편의점을 쓴 김호연 작가도 있습니다 이 김호연 작가도 대만에서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올해의 해외도서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순문학과 대중문학 가리지 않고 한국문학이 요즘 약진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한국계 미국인 김주회 작가가 물론 국적은 미국입니다만 한국계입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이런 작품으로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작품은 우리 일제 식민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 작품이고 또 이것이 처음에 영어로 출간이 됐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러시아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으니까 한국의 어떤 역사를 다룬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이런 방식으로 증명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K컬처 대중문화에 이어서 K문학에도 세계 팬들이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외신은 이번 한강작가 노벨상 수상을 두고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도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우리 허위평론가님도 이런 부분 동의하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문학이 약진하게 된 계기 가운데에는 그것이 한국문학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분야들의 약진 이를테면 음악이라든가 영화와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렸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의 성취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문학계나 출판계 특히 되게 침책이고 요즘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 그게 좀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문학평론가로서 정부나 문학계, 출판계를 향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있으세요? 네.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후식이 전해지고 나서 사실 한강작가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런 뉴스도 보도가 됐는데요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또 펴고 있지만 사실은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정치적인 외압 같은 건 개인적으로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정부를 향해서도 사실은 그런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문학계나 출판계 한마디만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학계나 출판계는 지금 열심히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해온 만큼 더 이 열정을 계속 가져가기를 저 역시 그 일원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해온 만큼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강작가 노벨상 수상 이 계기로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나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십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현재 시중에 구할 수 있는 한강작가의 책이 소진돼서요 출판사들에서 이제 열심히 재판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관심을 저는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충질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작품을 읽고 또 자기의 감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책을 구입하는 데만 또 그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읽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독후감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책을 구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읽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희문학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세준이가 5살 되던 무렵 친부모님은 양육을 거부한 채 세준이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준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나타났는데요 손끝부터 시작된 경련이 온몸으로 번지며 지금은 머리까지 심하게 떨리는 상태 검사 결과 본태성 진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머리에 세준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며칠 전에는 두 시간이 넘도록 코피가 멎지 않아 응급으로 동맥을 묶는 시술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언제 어떤 부위에서 출혈이 또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한 두 사람 세준이와 할아버지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1580 한 통화 3천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지역마다 가을 축제가 한창인데요 내일 전국이 맑아서 나들이 가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과 전주, 대구 13도, 대전 12도로 쌀쌀하겠고요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안팎으로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춘천 23도로 따뜻하겠고요 남부지방은 전주 25도, 대구 26도, 경남 양산은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 일요일에도 전국 하늘 막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내륙과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른 시각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Hz,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은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한국의 독자들과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서점가에는 한강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려서 고금리를 유지한 지 38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언제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모두 1,01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당선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관련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 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스 진수 미국의 주요 외교 안보 연구기관들에서 40년 가까이 정책연구원을 역임하시다가 지금은 북한 인권과 미국 내 탈북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로도 활약해온 오공단 박사님을 모시고 최근 활동과 미국 대선 등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 전에 사전 녹음되었음도 알려드립니다. 오공단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잠시 귀국하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KBS에서 방송에 나오게 돼서 기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미국 안보 분야 양대 국책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와 국방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연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랜드연구소는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의 국책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은 MIT에서 일하시던 교수들이 과학과 이런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MIT에서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고 랜드연구소는 육군과 공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국방연구원에서는 합참과 국방부 장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또 박사님께서는 미국 외교협회 종신회원이시고 브루킹스 연구소 비상임 선임연구원도 지내셨습니다. 이 같은 싱크탱크들이 미국 정책에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친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이런 싱크탱크를 처음 만들고 계속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외교협회와 브루킹스 같은 연구소는 아주 철저하게 현안 문제, 차기 정권이 어떻게 어떤 지역에 대한 정책을 연구할 것인가를 중요한 전문가들이 미리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소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새 강요들을 위한 브루킹을 하고 계속해서 매주 매달 중요한 현안 문제에 논문을 쓴다든가 브루킹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정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이제 1970년대 말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주로 쭉 미국에서 활동하신 미국 시민권자 맞으시죠? 네. 네. 자, 워싱턴 일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아주 활발하게 펼쳐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 90년대 워싱턴에서 코리아 클럽이라는 걸 창설을 하셨습니다. 코리아 클럽 어떤 모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클럽이 창설되기 전에 미국에 중국 클럽과 일본 클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산타모니카에서 워싱턴으로 이주를 하니까 저더러 그 회원들이 이제는 코리아 클럽을 만들 때가 되었다.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한국 클럽에만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제가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한국과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일종의 교육 겸 동시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코리아 클럽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코리아 클럽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클럽과 일본 클럽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네네. 네. 자 그럼 중국 클럽, 일본 클럽의 얘기를 듣고 추천을 듣고 만드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코리아 클럽뿐이다. 그런데 그 애칭이요. 중국 클럽하고 일본 클럽은 조금 더 특이했다고 하던데 코리아 클럽은 약간 밋밋한 거 아닌가요? 네네. 특이했습니다. 중국 클럽은 자우즈 클럽. 그러니까 중국 만두 클럽이라는 뜻이죠. 자우즈가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니까. 그리고 일본 클럽은 스시 클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한국 클럽, 코리아 클럽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회원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김치 클럽 하자, 불고기 클럽 하자, 아리랑 클럽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또 그랬어요. 자우즈 하면 굉장히 귀엽고 스시 해도 뭔가 상큼한데 김치 이러면 김치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양파로 갈리거든요. 그리고 불고기 클럽은 너무 고기만 먹어도 되는 좀 약간 먹방 같은 클럽이 들어서 제가 우리는 완전히 대문자로 더 코리아 클럽 이렇게 하는 것이 멋있다. 심플하게? 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기교를 부리진 않았지만 아주 단순 명료하게 가셨군요. 그 제목이. 자, 미국 안보 분야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미국 정부를 위해서 한반도 그리고 북한 관련 정책 보고서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국과 관련된 활동에서 많은 보람이나 책임값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당연하죠. 미국 사람들이 보통 외국 출신에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 시민으로 미국의 남편하고 결혼해서 귀화한 시민이거든요. 그런 시민들이 미국 정책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면 일단 약간 거리를 두고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나. 혹은 우리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나. 저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람같이 생겼죠, 제가. 한국말 잘하죠. 저의 심장은 한국인이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머리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합리적인 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정책을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신뢰를 받았고 동시에 저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또 한국에 관련된 일이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양국을 다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박사님께서는 3년 전에 미 국방연구원을 떠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북한을 탈출해서 미국에 정착한 이런 탈북민들을 돕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그 단체의 이름이 영어로는 Free Korean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한국말로는 자유조선인협회가 됩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학 교수도 2명이나 나왔고 의학 박사도 나왔고 자본가로서 큰 재력을 쌓은 분도 있고. 그래요? 또 요리사로 명성을 떨친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고향에 두고 온 그런 불쌍한 가족들, 친지들, 처형당한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만들고 그런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을 제가 이번에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그런 분들이 지금 정착한 분들 규모가 제법 됩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불행하게도 2004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매년 2천 명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 2천 명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21밀리언 달러, 즉 2,100만 부를 책정했어요. 그러면 2004년에서 2024년이니까 20 곱하기 2천 명 하면 4만 명 정도의 탈북하신 분들이 와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은 300명 정도입니다. 300명이요? 네.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여하튼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착하고 상당히 성공한 분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제3국에서 고생하던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쉽습니다. 한국에서 잘 도와줘서 즉시로 데려오니까. 미국으로 오려면 12개월 내지 18개월이 걸리니까 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전략적인 머리를 가진 두뇌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탈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들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을 거쳐갈 경우에는 정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한국을 들렸을 경우에는 한국 시민이 된 거죠. 한국 헌법에서는 북한 시민도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시민이지만 일단 양국으로 갈라져 있다가 그분들이 한국에 적착했을 때는 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개발되고 발전된 민주시민국가인데 민주시민국가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망명을 오겠다 그러면 남인 취급을 못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또 속이고 캐나다나 미국으로 간 시민들은 결국은 불법 이민자로 간주가 돼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협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FKA, 자유조선인협회가 최근에 하고 있는 주요 활동 어떤 겁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추석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보통 한국의 조선민족의 전통은 조상을 숭배하는 추석이나 명절이나 한식절에 부모님들이나 조상이모를 찾아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고향을 등진 분들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고통당하고 처형당한 사람들 시신도 찾지 못한 그런 무고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북한 탈북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을 위한 교육이 되고 동시에 전 세계에 북한 정권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미국에서 태어난 탈북자들의 아이들의 교육에 홍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북한 인권운동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워싱턴이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 박물관, 유택 박해를 받은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 세계에 추모하는 박물관들이 있고 기념관들이 있는데 북한만 없습니다. 북한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성공한 탈북자들이 우리 이사장님하고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6월에 출범했고.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오공단 박사님께서 이사장을 맡게 되셨습니까? 제가 탈북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오공단 박사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모든 그런 재단의 이사장은 적어도 미국 돈으로 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밀리언이 1천 개 정도는 있어야지 이사장이 된다. 왜냐하면 돈도 써야 되고 기금도 내야 되고 나는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못 되겠다 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가장 정직하고 탈북자들을 사랑하고 존경받을 만한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이사장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진짜 협회를 이끌고 이런 재단을 이끌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미국에서도 약간 도네이션을 받고 그런 절차가 앞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이미 그 절차를 다 완수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브로쇼도 나왔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를 지금 저희 이사 중에 한 명의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거의 완성 중입니다. 완성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그런 결정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에도 탈북에서 정착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도와주는 게 한국의 우선 의무고 우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인들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사들에게 당신들부터 헌금을 하시오. 그리고 이제 기부운동을 시작해서 저희 제자, 지인, 동료들이 지금 많이 기부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커다란 미국의 재단과 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미국 국무성의 축복을 받은 재단이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브리핑을 제가 시작할 겁니다. 아, 그래요. 방금 오공단 박사님께서 국무성 얘기하셨는데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대사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FKA, 자유조선인협회는 미 국무부와 지금 협력관계를 맺으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미 국무부의 줄리 터너 인권대사와 국무부의 유관자들이 저를 불러서 이 FKA에 대한 브리핑과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75분 앉아서 우리가 취지를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미 국무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금은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2,100만 달러가 외국에서 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여 위한 기금이고 그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대신에 축복을 해주고 재단 같은 걸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의 직접적인 기금을 쓸 수는 없지만 국무부가 어레인지를 해줘서 중간에 소개를 해줘서 다른 도네이션 할 수 있는 재단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사무실도 DC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근처 버지니아에? 페어펙스 카운티. 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가 아주 좋은 곳인데 거기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저희 회원들도 거의 페어펙스나 메릴란드나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그쪽에, DC 근처에 많이 사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사무실은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 페어펙스 시에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오공단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많은 분들이 도와준다고는 하셨지만 미국에서 협회활동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일 재미있는 점은 북한 탈북민들과 또 중국이나 이런 데 떠돌고 있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인권재단들과 NGO들이 많습니다. 비영리 재단들이. 그런데 자유조선인협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우선 의심의 안테나가 올라갔어요. 어떤 의심이요? 왜 우리 모임에 끼지를 않고 오공단 박사는 학자인 줄 알았는데 또 무슨 재단을 만들어서 경쟁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파일을 조금 뛰어가면 어떻게 하나? 인간 사회는 다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일이 그런 모든 재단들에게 당신들의 해원일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보충해서 서로 돕는 협업하는 그런 재단으로 할 것이며 당신들의 재단으로부터 해원을 뺏어온다거나 기금을 뺏어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당신들의 한 일을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양해를 해달라 하니까 요즘은 이제 저를 다시 프로페서 오 닥터 오 하고 부르면서 저희가 학원에 있는 일을 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뭐 재정적으로 이게 가장 힘든 거라고 저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예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도 약간 겹치는 부분에 있는 분들의 오해.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사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에 있는 재단들이나 미국에 있는 재단들이나 한국을 상대하는 재단들은 좀 의심이 심한 것 같아요. 물론 기금도 중요하지만 기금 문제도. 그러나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FKA 자유조선인협회죠. 이 단체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기여를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 저기 추모공원을 만들고 추모비를 세운다 그러니까 많은 그 특히 한국의 정부 사람들이나 혹은 미국 사람들이 뭐 공간에 뭐 비석 하나 딱 세워놓고 뭐 그걸로 끝난다. 근데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북한의 이 숙청과 잔인한 정권은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나쁜 일을 고발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모여서 돌아가고 숙청당한 사람들을 명상하는 아주 굉장히 성스러운 장사가 된다는 게 하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추모비와 박물관 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나치 박물관 뭐 공산주의 박물관 이런 것들이 그저 역사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사람들의 치적을 아니면 악적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악행을 기록하는 거죠. 말하자면 영어로 어카운타빌리티. 죄를 지은 만큼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의 교육용이 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린아이들과 사회를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굉장히 독특한 추모 공간에 추모비를 만들 것이다. 그게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니까 북한 정권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어떤 국제사회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다음에 추모비를 세움으로써 더더욱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간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어렵게 모신 김에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또 미국 역대 정권과도 일을 해보셨으니까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요즘 미국 대선 경쟁이 한창이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북 정책의 기조가 마련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역시 정권이 바뀌면 민주당이 한 정책은 나쁘다. 또 공화당이 한 정책은 나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역사상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아무리 교섭을 해도 성공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정권이 스스로 말하자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거였거든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깎아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시에 내가 모든 일을 깨끗하게 핵문제를 포함해서 김정은하고 대결해서 해결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이요. 완전히 실패를 끝났죠.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더 이상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저도 지금 차기 대통령을 위한 브리핑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 카멜라이리스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좀 이어갈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또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냥 약간의 김정은과의 1대1 대화를 통해서 또 플러스 약간 이 안보를 돈으로 버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약간 좀 우려를 하고 계세요. 네, 우려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역시 대통령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의 상원들과 하원들과 저널리스트들과 학자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잘못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이 실패가 안 되도록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도 미국을 필요로 하는데 동맹 강화가 깨지는 그런 일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가 저의 신념입니다. 네, 자, 지난 7월 미국 연방검찰이 CIA 출신 대북 전문가 한국계 수미테리 씨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수미테리 씨, 연구비 등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한국 정부의 대리인처럼 활동했지만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워싱턴에 활동하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 분위기나 반응 어떻습니까? 우선 한인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랐다였죠. 왜냐하면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그런 역량이 끼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공부했다든가 파라의 전문가 같은 미국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법의 적용이 그렇게 굉장히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미 때려를 어떻게 보면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나라는 그런 시각이 오히려 이거는 절대 한국인들이 아닙니다. 미국인 법관과 전직 변호사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바드 법대, 예일대 법대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한국인 미국인이고 또 전문가라서 알려져 있으니까 수미 때려는 범법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한 화라를 적응한 것 같은데 이것이 좋은 결말로 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수미가 잘 풀려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오공단 박사님은 미국이나 북한 관련 전문가 그룹 특히 여성 전문가들에게 멘토로서 조언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만날 때 특히 강조하시는 가치랄까, 덕목이랄까 어떤 게 있을까요? 학자들을 주로, 연구자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연구와 학자의 길은 진실밖에 없다. 단계간에 이상한 논문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자기 자리가 올라가고 교수 자리를 잡는다든가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좋은 논문을 쓰도록 하고 항상 정직하라.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정권이나 어떤 돈이나 재력에 아부하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라. 즉 바빠서 해외 초빙을 받았는데 2중, 3중으로 그런 거 하면서 논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이류학자가 되지 말고 진실한 인간이 돼달라. 그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조선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오공단 박사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기존 3.5%에서 0.2%포인트 내렸죠. 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13번, 13회나 연속 연 3.5%로 동결해 왔습니다. 이런 동결 행진을 마치고요. 첫 인하에 나선 겁니다. 이제 이거를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피벗이라고 하는데 하는 이 피벗에 나선 거고요. 2021년 8월에 0.25포인트 인선과 함께 시작된 이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대에 그쳐서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둔화세가 확실한 지표로까지 드러나면서 물가 부담을 덜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은이 계속 금리 인하를 미룰 수밖에 없던 이유가 가계부채였는데 이 증가세도 일단은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8월보다 크게 줄었고요. 서울 아파트값 증가폭도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경기 둔화 우려가 두드러지니까 더는 인하를 미룰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금리 동결을 고집하지 않고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네. 이번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도 좁혀졌죠. 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가 빅컷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미 간 금리차가 2.0%포인트였는데 이번에 역전차가 1.5%포인트로 좁혀지면서 일단은 금리 운용에도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로 추가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하느니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 0.25%포인트씩 3차례 이렇게 되면은 총 0.75%포인트 이 정도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하면 이제 특히 가계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연간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이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이제 시장금리도 하락을 하고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국회 기재위 소속의 민주당 진성전 의원이 하느니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0.25%포인트를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폭도 같다고 가정하면은 가계 대출 차주에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조 원 정도. 3조 원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가계 대출 1인당 연간 이자 부담금이 평균 약 15만 3천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 소득 수준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돈을 많이 빌린 고소득자에게 이자 부담 감소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1조 7천억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약 5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은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시기에 나빠졌던 가계와 기업의 대출건전성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금융여건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서로 분류하고 폐기를 권고했었다고 해요. 네. 지난해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교육책이다라면서 각 학교 도서관의 책 2,500여 원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폐기한 책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거나 아예 성교육책이 아니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일선학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교육도서라며 폐기했던 책들을 보면 이미 정부기관과 출판계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거나 초등교사 모임이 쓴 성교육책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당시 도서관에서요. 아예 그냥 성교육도서를 모두 치웠다는 학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기됐던 책 중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문학작품 또 과학책들도 있었고요. 이상문학상을 받은 최진영의 구의 증명 또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사람하고의 눈먼자들의 도시 등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앞서 인터뷰에서도 잠시 다루긴 했는데 채식주의자 어떤 책입니까? 네 한강의 2007년 장편소설이고요. 2016년에는 영어 번역작품이 영국의 맨부커상 국제부문 또 2018년 스페인의 산클라멘트 문학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 결정을 하면서 할림원이 이 책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주인공이 섭식의 규범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벌어지는 폭력적 결과를 묘사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스웨덴 할림원이 소설관광을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역사적 드라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들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신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정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학교들은 책 폐기가 교육청 지침에 따른 거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네 지난해 11월에 부적절한 선교육 도서를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면서요. 어떤 어떤 책들을 폐기하라라고 도서 목록은 제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는 링크가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기자회견을 전한 기사 목록을 이걸 참고하라고 보낸 겁니다. 좀 모호한 기준이었고요. 또 학교들이 책을 광범위하게 폐기하면서 보수단체가 요구했던 43종을 포함해서 517종의 책 2500여 권이 경기도 초중고 341개 학교 도서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폐기된 책 중에서 가능물 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청소년 유예대 도서로 실제 선정이 돼 있는 책은 한 권에 부과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요건 이제 지난해 해명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가 학교에 무분별하게 공문을 보내서 선교육 도서 폐기를 요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단순 조사한 것이다. 폐기의 지시까지는 아니었다. 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폐기를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상황을 알아보셨어요. 어땠습니까? 네. 경기도 교육청이 이번에도 다시 해명을 내놨는데 특정 도서를 유예대소로 유예대소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입니다. 이번에도요? 네. 이 올바른 가치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책들은 학교 도서관 운영의 협의에 따라서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의견이 담긴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선 학교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이 공문을 보냈고 충분히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고요.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학교당 한 권 정도의 약 2,500건이 폐기됐을 뿐이다라고 한 것도 집계가 잘못됐다라는 자료가 국회에도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경기도 교육청에는 해당 작품을 조속히 도서관에 다시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요르단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중결승전 패배를 깨끗이 서력했어요. 네. 어제 경기는요. 요르단 관중들의 아주 일방적인 응원 속에 대표팀이 어렵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데 이어서 빈자리에 투입된 황희찬도 전반 20분 만에 발목 부상으로 교체가 됐고요. 그렇지만 분위기를 바꾼 건 베테랑 이재성이었습니다. 전반 38분에 서령우의 크로스를 선제골로 연결을 시켰고요. 주도권을 잡은 대표팀이 후반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2대0 승리를 지켜냈고요. 지난 아시안컵 중결승에서의 2대0 패배를 그대로 되갚으며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경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예선전적 2승 1무로 요르단을 제치고 B조 선주에 나선 대표팀이 곧바로 전세기편으로 귀국을 해서 15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펼쳐질을 이라크와의 예선 4차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임시주장 김민재가 대표팀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을 일축을 했어요. 네.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이 된 홍감독을 선수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일부 주장이 있었는데 어제 임시주장을 맡은 김민재 선수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선수들이 깊게 신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신뢰하고 있다고 김민재 선수가 밝혔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주말에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뉴스레터 K가 알려드립니다.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외식업 전문가입니다. 김혜준 컴퍼니의 김혜준 대표와 함께 화제 예능 흑백요리사 얘기도 듣고 주말 미식 추천까지 받아보겠습니다. 김혜준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표님은 외식업계에서 우리 김혜준 대표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마당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세요. 뭐 과찬이시고요. 네.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셰프들이나 이제 알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레스토랑 브랜딩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보통은 푸드 컨텐츠 디렉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푸드 컨텐츠 디렉터. 음식과 관련된 일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기사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또 원고를 쓴다든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 컨텐츠 디렉터라고 말씀하셨고. 자 최근에 화제가 된 OTT 예능 흑백 요리사 보셨죠? 네. 너무너무 열심히 챙겨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그런데 출연한 셰프들 100명 중에 70명 정도는 김 대표님이 아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는 셰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매회매회 챙겨보면서 정말 심장이 졸아드는 약간 그런 정말 쾌감으로 보기도 했고요. 그 대회비로 진행됐던 되게 장시간 동안 이뤄졌던 프로젝트여서 저도 세세하게 뭐 이렇게 진행된 건 잘 몰랐지만 대강 되게 어렵게 촬영을 하고 정말 힘들게 뭔가 이렇게 진행했다는 걸 들어가지고 좀 더 새산스럽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보면서도 내가 저 사람이 더 친한데 혹은 꼭 친하지 않더라도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요리로서. 저쪽이 이겨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개인 취향도 있었고 안성재 셰프님의 취향이라든가 약간 백종원 대표님의 취향이 꽤 다른 이제 구도였기 때문에 그걸 관망하는 재미가 저는 너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컨설팅 하신 분도 거기 참여해서 나왔었다면서요. 네. 반찬 셰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15위까지 올라갔던 셰프인데 되게 조용해서 많이 편집이 됐지만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요. 흑백요리사 얘기에서는 잠깐 벗어날지도 모르는데 청와대 메뉴 스토리텔링?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한식 위주의 그 레스토랑 미쉐린 레스토랑 두 곳을 이제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한식을 좀 재정립하고 이걸 컨텐츠화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정부 전 전 정부에서 이제 오만찬 메뉴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전 정부에서 그랬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흑백요리사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 보시면서 따로 연락해 보신 어떤 셰프들 있었습니까? 그렇죠. 매번 이제 정말 친한 셰프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뭐 여경래 셰프님은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저 잘 봤습니다. 라고 인사도 드리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흑수저 친구들은 아 근데 너무 잘했어. 이런 약간 피드백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요즘 sns로 이제 본 화면을 캡쳐를 해서 올린 다음에 태그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대한 요식업계 반응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경기가 아무래도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걸 뚫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넷플릭스라는 거대 자본에서 만든 이제 OPP에서 프로그램이 딱 나온다고 하니까 반신반의는 했었어요. 과연 잘 나올까? 이제 왜곡돼서 예능으로 풀려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정말 그 바둑판 위에 흑돌과 백돌이 이렇게 대칭하는 그 구도도 아이디어도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요식업계가 다시 붐업되는 계기도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예약들이 다 차 있어서. 정말요? 네. 실제로 정말 바쁘게 업장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아까도 뭐 일부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대표님이 재미있게 보신 포인트 생각나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바둑판 위에서 이뤄지는 결전의 구도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은 선후배 간의 어떤 노련함과 그 치기어린 열정을 서로 존중하는 시선으로 봐주고 또한 같이 결투를 하면서도 적이 됐다가 편이 됐다가 하는 그 절묘한 그리듬이 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요즘 남자분들이 음식 잘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저기 남편분들도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요리사들은 남자들이 더 많죠? 이게 어떤 성별을 떠나서 체력적인 측면에서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남성들이 유리하군요. 네. 노동 집약적인 어떤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모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도 또 고려할 수 있고요. 자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 두 사람 보면 두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먹어보고 맛을 평가합니다. 한 입의 정확한 평가 가능합니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님은? 저는 그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게 정말 단순하게 선천적으로 미각이 뛰어나고 미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간을 보고 이게 내 음식이 나갈 때 적합한 간을 찾는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백 대표님은 대중적인 입맛.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은 파인다이닝에서 적합한 맛. 이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마 거기서 오는 재미도 좀 있었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딱 먹어보고 딱 100점부터 50점까지 쫙. 대단한데요. 흑백 요리사를 보니까 미셀린 원스타도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미셀린 별 어떻게 얻게 되는 겁니까? 미셀린은 쉽게 설명하자면 어찌 보면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자기 시인들의 타이어를 제발 많이 쓸 수 있도록 멀리 있는 맛집들을 알려주는 가이드에서 시작한 책이에요. 그 미셀린이 이 미셀린이에요? 그 타이어 미셀린이 이 미셀린이에요? 네. 귀여운 인형이 있는 미셀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미셀린이 지금 1900년도부터 새롭게 책을 내서 가이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건 익명의 인스펙터를 레스토랑에 보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자신들의 몇 가지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서를 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혜준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확실히 권위가 있는 평가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라별로 프랑스에서 시작된 가이드이기 때문에 과연 한식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식만 있는 게 아니라 중식, 일식, 양식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과연 그걸 아우를 수 있는 베이스의 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점은 있지만 그래도 기술을 연마하는 셰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되게 기준이 되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목표라고도 할 수 있네요. 네. 셰프라면 미셀린은 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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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들을 평가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리의 수준, 요리의 완벽성, 그리고 셰프들의 창의적인 개성이 요리에 얼만큼 담겨 있는가, 그리고 과연 조화롭게 풍미가 느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가도 그 레스토랑에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일관성이 있는가,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음식의 수준부터 일관성까지 한 최소한 대여섯 개,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그 미셀린 별단 식당들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주로 어떤 곳들입니까? 주로 이제 되게 어려운 레스토랑들, 가기 힘들고 비싼 레스토랑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가격대가 4만 5천 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빕구르망이라는 가이드까지 포함을 해서 한 177곳 정도. 우리나라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무슨 칼국수집, 냉면집 이런 데도 있던데. 맞아요. 그것이 바로 빕구르망 리스트에 들어간 업장들입니다. 제가 지금 냉면집 이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 할게요. 이게 방송이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데 미셀린 별 3개를 닫고도 문을 닫는 식당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 요인들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척 어려운 길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영란은 경기 침체도 있고 그 업장의 정체성과 대중적인 기호가 맞아떨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더 욕심을 내서 더 좋은 음식을 만들려다 보니 이게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그런 이윤 활동이 조금 안 맞게 지정이 됐던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수질을 마치지 못했고 경영란을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 나온 아까 말씀하신 안성재 셰프의 모수 같은 경우인가요? 그건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달라요? 네. 모수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와 투자자 사회와의 계약이 끝나서 새롭게 준비를 하는 단계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고요. 자, 지금 그런데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식당 가는 게 보통 봉급생활자한테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20만 원, 30만 원. 무척 비싸죠. 왜 이렇게 비싸죠? 간단히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아까 빅그루만 같은 경우에는 한 상 차림으로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술자들, 아티스트들로 생각을 하면 보다 나은 나의 기술을 정말 총체적으로 완벽한 그런 수준의 것을 올려서 보여주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는 기술자들이라든가 이런 셰프들이 코스로 이걸 만들기 시작하죠. 하나의 어떤 플로우로 코스로를 만들 때 병어 한 마리가 있어요. 정말 종병어. 사례를 들어주십니다. 네, 옥돔이 있다고 치죠. 시가의 옥돔 한 마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 가장 좋은 부위 이만큼만 사용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옥돔 한 마리는 지금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서 이만큼. 그런데 각 DC별로 그런 음식들과 또 인건비 한 10명, 12명이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손질을 해서 만들어낸 요리들을 다 총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고 거기에 맞는 그릇들을 주문을 해서 맞추고 테이블과 서비스, 와인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조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식당에서 가서 먹는 것과는 조금 시선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돔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어떤 부위, 특정 부위를 하면 옥돔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막 3마리, 4마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 안에 채워놓을 다른 어떤 귀한 어떤 식재료도 있을 수 있고 뭐 캐비아를 쓴다든가 스푼이랑 나이프도 음식기를 쓴다든가 그런데 그런 좋은 음식 먹으면서 또 너무 싼 와인 먹기는 뭐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 다 맞추다 보면 결국 음식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양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으로 생각해 주면 좋다. 자, 지금 이제 비싼 음식점 얘기했는데 우리의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죠. 고급 식당을 이제 의미하는 파인다이닝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정말 잘 남겨도 5%밖에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회계학적으로 어느 정도로도 이게 맞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정도로 어려운 저는 산업이지만 이게 결국은 기술자들의 정말 자아실현을 위해서 끌고 가는 정말 어려운 산업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이게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나요? 그럼요. 자기가 여태까지 10년, 20년 쌓아온 해외에서 국내에서 기술을 쌓아온 것들을 접시 안에서 펼쳐내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흑백요리사에서 그 백수저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셰프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지금 한 5% 정도 수익이라 그러셨는데,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와 파인다이닝 비교하면 이게 규모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좀 차이가 나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라든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의 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다양한 레스토랑이 정말 다양한 가격대로 다양한 장르의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좀 더 즐겁게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자본적인 어떤 움직임도 크게 일어난다면 저는 빠른 발전을 또 이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시 얘기하긴 했는데 이번 흑백요리사 흥행이 외식업계에 도움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더 길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반짝 인기나 반짝 관심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도 언젠가 약간 돈을 모아서 다음에는 저기서 음식을 먹어봐야지 라는 호기심이 정말 너무 비싼 사치야라는 게 아니라 한두 번 먹을 걸 모아서 한 번은 더 재밌는 걸 먹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대목에서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서요. 이번 주말에 어떤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을까 얘기도 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혜준 대표님은 식당 고를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뭐가 먹고 싶은지. 물론 이제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이색적으로 다른 나라의 음식들 평범한 한식, 일식, 중식도 되게 맛있고 좋지만 약간 태국 음식이라든가 약간 이런 독특한 약간 나라의 어떤 동남아 계열의 음식들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감정들을 조금 모아서 리스트를 좀 적어놔요. 그래서 그때 TPO에 맞게 같이 가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고르는 편입니다. 다양한 감정들, 나의 다양한 감정 플러스 같이 가는 사람들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본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취자분들께 식당 고르는 팁 하나 알려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다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약이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전화하기 힘들어 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예약하는 어플 같은 거에서 날짜와 이런 시간을 넣어보고서는 거기서 가능한 곳들을 좀 골라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는 쪽이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준비된 음식이어서 더 즐겁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맛집 한 곳 개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준, 김혜준 컴퍼니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슬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한강 작가의 추천곡 악미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를 다 썼을 당시에 택시를 탔는데 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사를 들으며 울면서 택시에서 내린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요. 한강 작가가 글을 쓸 때 함께한 이 노래 오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로 즐겨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뭐냐는 질문 받았을 때 KBS 1라디오 뉴슬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슬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슬레터 K 전족철입니다.